참고해주세요. 우주를 보시길 좋더러 만들어오는데 지금도 여러분 통해서 좋으신 하나의 나라를 쉬우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, 하루, 13,3,3,3부터, 이렇게 주시면 되시기 위해서, 그러면, 그냥, 한 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, 이렇게,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,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,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되실 것 같다. 네.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? 네. 두근도 알아두고,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. 네. 네번째, 성도들의 소망 중 기쁘고 즐겁게 걸어야 할 천국과는 이정표이니 일상의 빛을 각기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. 우리의 이 시일의 하나는 무엇일까요? 우리 이 일에 한욕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. 하나님께서 천회장 저를 만나 그분이 저를 만나기로 원한다고 내가 만나고 싶어, 내가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. 우리 이 일에 한욕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. 이 일에 한욕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. 이 일에 한욕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. 욕골 사역을 한십여 년 했는데 처음에는 개교에 집회를 했어요. 그러다가 안 되겠다. 선교사들을 훈련시기가 되겠다. 그 일에 한욕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. 그런데 선교사들은 세 명을 몽골에 가서 사도 돼요.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다. 언제 그들을 길러서 뭘 하겠습니까? 그래서 안 되겠다. 나중에 결론은 현지 사역자들,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.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. 아은이. 그 운동이 시작된 업무를 하는 일도를 하며 추구하고 있는 사도 되는 일. 이렇게 하는 일에 한입이 아니라 일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병이 한입. , 이렇게 하는 일에 한입이ucks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 설명이져나요? 네, 잘 설명이져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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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원산주의 나라는 아니에요. 네. 저희는 중국이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라고 신정국가를 만들어요. 신정국가 다가와 큰 곳은 네. 우리의 환경을 태우고 우리의 환경을 태우고 네. 잘 설명드립니다. 나를 선제 부를 때 성경전호 결실께 하십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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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